목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. 제 목소리 잠깐은요. 아까 목사님 어린 시즌... 죄송합니다. 아, 천천히 하세요. 아, 한 명만 있었네요. 어, 목사님. 네, 잠시만요. 네. 네. 어, 네. 지금 같이 녹음 진행하고 있는데. 네네, 괜찮아요? 다른 뭐 이야기 하실 거. 예, 그러면 잘 마치고. 네. 네. 아, 지금 아까 확인해보니까. 잠깐만요. 몇 표현이었지? 즉, 즉, 즉.